이거를 가지고 피를 뽑을 수 있어요 어 저기요 왜그래요 이런식으로 야 말을 하고 뽑아야죠 환불해달라고 종달새 아니 종달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트님과 함께 오랜만에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이 연구소 그렇게 보고 싶다고 화려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모드쇼케이스 오랜만에 진행하려고 해요 와 뜰구소다 뜰구소 뜰구소다 그때 누구 때문에 뻗어졌었지만 와 뜰구소다 뜰구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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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때문이야 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해볼 모드는 네 정식 명칭 올림프스 기어라는 모드구요 올림프스 하면은 그 제우스 이런 신들 있는데 아닌가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신의 무기 갓 오브 웹폰 아니구나 웹폰 오브 갓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냥 조용히 있는게 네 네 반은 갈 것 같아 오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네 나중에는 진짜 올림프스에도 가보도록 하죠 그러죠 네 그러면은 보시면 여기에 이제 네 이런게 있어요 보면은 이 올림프스 도구들이 이쪽 상자에 있는데 네 그 도구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막대기처럼 우리 막대기가 있어요 칼 만들고 하잖아 어 그래서 이 올림프스 로드라는게 필요해요 어 이거 그거처럼 생겼어요 뭐요? 뭐 너리 정도로 하면은 삐 sólo 먹으면 앞으로 나오는거 몰라요? 아 이렇게 말려있다가 삐 facilities 나는 그건 줄 알았어 그 무지개 색깔 사탕 같은거 아 그러네 삐 century 어 삐순 앗 Restaurant 다 맨 삐 요거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만든 법이 쉽지 않죠 네더의 별의 서경에 그러네요 지옥을 가야되네 신의 무기를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구요 밑에 보시면은 엠티 블러드 버틀하고 거기 밑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블러드 버틀이 있어요 헐 이거 피인가요 피? 이거를 가지고 피를 뽑을 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야 말을 하고 뽑아야죠 초코파이 줘요 초코파이 초코파이 줘야지 내 피를 왜 줘요 아니 헌혈시켜놓고 영화표 영화표 이따가 줄게 이따가 줄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피를 이용해서 뭘 하냐면 동물한테도 뽑을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블러드 버틀 이렇게 세개하고 네더의 별하고 파워블럭이라는거 황금사과도 하면 여기 이 올림프스 코어라는게 나옵니다 오 뭐야 이거는 이따 볼거에요 이따가 여기 던져나 자 먹지마 가까이 가지마 안돼 일로와 네버랜드 어디서 스킨도 이런거 입고 왔어 야 이런거라니요 이거 팬분이 만들어주신건데 사과하세요 아 팬분이 만들어주신거에요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어 네버랜드 네버랜드 아 근데 이 오빠가 쓰니까 못생겨보여 뭔소리에요 어쨌든 이쪽에는 이런 엄청난 도구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입어볼거에요 도티님 지금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픔 달았어? 어 7칸 이 헬멧을 써 이거? 오케이 그 헬멧을 쓰면 배고픔이 안달아요 오와 배고픔 꽉찼어 그치 그럼 이제 피도차죠 이거봐 배고픔차니까 이 오빠 피도차잖아요 어 피도차지 그리고 오빠 지금 깻무 아니죠? 어 아니에요 이 슬라잉튜닉이라고 네 이 신들만 입는 이 신의 옷을 입으면 날수가있어 어 이거 내복같이 생겼는데 신의 내복인가요? 어 신의 내복이요 야 야 내복 내복 날라봐 오오 대박이지 야 인간 인간이 항상 꿈꾼다는 하늘을 나는 그니까 굉장하네 대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신발종류가 몇가지 있는데 네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첫번째 신발 야 왜치냐 어 미안 미안 그 파이어부츠죠 네 제가 여기에 용암을 소환할거에요 네 저 멀리 있어봐 어어 짠 여기 가까이 와봐 이제 오옷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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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뭐냐 야야야야 마치 이거 신으면 안 뜨거울거같이 지그러진 유안 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 죽어 죽어 야 일로와 일로와 고마워 어 미안 미안 이게 뭐에요 이거는 아 미안 미안 어 이상하다 이게 원래 그거 딱 신으면은 어 줘봐 줘봐 나 어 그래 그게 이제 깻모상태에서 신으면은 어 이게 봐봐라 어 이렇게 가까이 가면 어 이상하다 어 보이지 보이지 오 대박 어 이런식으로 벽돌 옵시디언이나 이런 네더 이게 생겨요 아 이거 내가 응 그 용암이 설치된 그 블럭까지 못가서 그런가 빨리 가볼까 빨리 가볼까 야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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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와서 내가 와서 해볼래? 내가 한번 해볼게 어 이게 근데 뭔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 자 가봐 아 뜨거워요 뜨거워요 아 아 내 신의 옷 야 저기요 어 아니 제가 지금 죽어가면 네 빨리 불을 꺼주던가 해야죠 아 내가 손이 꺼였어 손이 꺼였어 저거 먹어 이거 먹어 무슨 손이 꺼여요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거 먹어 아 미안합니다 잠깐만 한번만 더 해보자 오빠가 여기 위에 올라가서 해봐 에이 아 오빠 신발이 없네 내꺼 줄게 야 확실해요? 응 여기 위에 이렇게 어 거봐 거봐 되지 오 되네 이게 이렇게 한 칸 위에 이렇게 같은 칸에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네 아 그래서 만약에 막 광질하다가 밑에 용암 만나면은 슥 이렇게 옥시디언이 안그러면은 껴서 그런가봐요 아 그러면은 이번에 아이스부츠 어 자 신어봐 엘사가 되는건가 그러하다 자 갑니다 물 자 올라가봐 오옷 여기 밑에 얼음 생기는거 보이지요 밑에 어디 어디 오 진짜 얼음 생겼죠 우와 이거 내가 만드는거야 어 오 대박이네 오우야 오우 대박인데 신의 부츠 신의 부츠 이렇게 얼음 부츠하고 파이어 부츠하고 이제 아이스 부츠가 있는데요 이 올림프스 부츠는 두개를 합쳐놨습니다 오 주세요 네 네 네 우와 여기 와보세요 얼음 됐죠 방금 오 얼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용암을 소환해볼게요 네 자 그쵸 하나 신었는데 저렇게 다 되죠 이렇게 어 이거 뭐 그냥 이거 하나 있으면은 얼음 지형이건 용암 지형이건 걱정 없겠구먼 야 오천만 원 오천만 원 오천만 원이요? 네 너나 가지세요 어 못되가지고 자 여튼 부츠랑 갑옷 종류는 그렇게 되구요 네 다른걸 좀 봅시다 이제 대박 대박 스태프들 역시 이런 무기들이 꿀잼이죠 자 일단은 스태프 종류부터 볼게요 검말고 네 다다다다 다다다 네버랜드 미라카 야 얘네들 왜이래 이거 동심의 상징 피터팬을 지금 어 뭐야 나 이거 들었어 이거 어 뭐야 어 그래 아이고 자 일로오세요 네 깻무 쓰세요 죽기싫으면 깻무야 아우 야야야 썼어 썼어 어 썼어 자 파이어 스태프를 하면은 이런식으로 얘네가 소환이 되구요 라이트닝 스태프 오오 따아 제우스의 신 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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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의 신 따아 어때 대박이다 이거 불타는것도 불개때문에 그런가 어떻습니까 어 아니아니 번개도 있고 쟤네 블레이즈때문도 있고 어떻습니까 대박이네 저 라이트닝 볼트 가지고싶어요 라이트닝 스태프요 응 이거 1억 5천 아 1억 5천 너나 가지세요 밖에 왜저래 밖에 무슨일이야 어디어디 야 여기 밖에 왜이래 야 여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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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파이어 스태프의 힘인가 아 아 이거 파이어 스태프 때문에 이렇게 된거야 그런거 같은데 야 이거 봐 대박이네 헐 근데 이거 신발신고 다니니까 여기 다 바뀐다 이렇게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샤악 보여 되게 멋있어 해볼래 오빠가 해볼래 내가 보여줄게 멋있는거 그래 자 여기 줘봐줘봐 아 아 미안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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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봐 저쪽 좀 멀리가서 멀리 멀리서부터 해봐 멀리서부터 오케이 고우 여기 내려간다 고우 잘 봐 어 와도우 와도우 우와 멋있어 파이어 스태프 밖에서 한번 소환해볼까 그러면 우와 여기다 해볼게 내가 어 어 어 맞네 위에서부터 오네 용암이 아 그러네 어 위에서부터 와요 대박 무섭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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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운거 아냐 어 어 어 얘네들을 내가 뭐 죽이게 아니아니 봐봐 이야호 오 멋있다 멋있지 멋있지 색칠하는거 같아 이거 너무 용암 번복이 돼서 어 큰일이네 뭐야 괜찮겠지 괜찮겠지 어 괜찮겠지 몰라 어우 야 여기 난리났어 왜왜 내 연구소 난리난거봐 그러니까 너 연구소를 소중히 하지 않는거 같아요 우리 잠뜰님은 자네가 뿌신 이유도 어 어허허허 그리고 다음 스태프 뭐 라이트닝 스태프까지 받죠 네 어후 개인적으로 라이트닝 스태프가 진짜 세긴 한거 같아 저 들어갈게요 여기 거기 왜 들어가 밖에 나갈거야 우리 이제 아 네 이리와 와 여기 난리났네 그래서 이제 다음 스태프는 마이닝 스태프라는건데요 네 이건 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단은 밑으로 광지를 좀 하러 갈게요 네 근데 가기전에 이 어딨지 이 야간투시를 뿌리고 가자 그래그래 자 이리와 야호 쭉쭉 밑으로 좀 내려갈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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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표가 40 이고 지금 이제 20 한 10정도로 쭉쭉 내려갑시다 자 엄청 내려가네 여기 됐다 아하하하하 뭐야 바보야 세개 밖까지갔어 빨리와 이리로 올라와 왔어 왔어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12에요 11로 가 으악 11로 갈라고 했는데 오빠가 떠나 여기 11 자 여기서 마이닝 스태프를 우클릭해서 딱 키면 오우야 오 뭐야 다이아 바로있어 다이아몬드 바로있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지금 활성화가 되어있기때문에 우와 되게 신기해 입체적이야 이렇게 쭉쭉 파이고 야 거기다가 내가 용암 없애줄게 용암 신발 신고 있어서 용암도 이렇게 돼요 여기 다이아 또 있다 이거봐 대박이지 그 다음에 활성화하기 싫으면 다시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꺼져 색깔이 변한다 어 그쵸 이렇게 보면은 활성화 됐을때 안됐을때 활성화 됐을때 안됐을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용암 만나도 이거 부츠있으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어 그니까 이거 광진의 신이 되는거구먼 이거 광진의 신인가 다이아 또 찾아볼까 오우야 또있어 야 다이아가 은근히 되게 많다 이 라인에 되게 많은데 그러네 호도호도 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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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호도도도도도도도도도 우와 또 이렇게 이것도 얼음 만들고 또 가고 여기 다이아 또있고 여기 다이아 또있고 이런식으로 되네요 도티님이 어디 좌표에 이 근처에 숨어있어볼래 내가 찾아보게 그래그래 그래 야 내가 잘 내가 숨어있을테니까 나 찾아봐라 어 쉬프트 눌러봐 어 나 기다려봐 기다려봐 신의 무기로 신의 무기로 할게 없어서 숨바꼭지를 좌표는 11이어야 되나요? 아 네 아 네 자 잠깐만 기다려봐요 빨리 빨리 숨으세요 10초셉니다 알았어 야 이거 은근히 재밌네 이거 10 9 8 7 6 5 4 3 2 2 1 0 땡 갑니다 어 찾아와요 호도도도도 11 어 11 11 11이야? 어 여기 어디에 있겠지 어 못찾는구먼 어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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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11 맞죠 어어 음 어허 야 10초 내로 못찾으면 벌칙 그러니까 어딨어 어 어느 쪽에 있는진 알려줘야지 찾으면 내가 벌칙 찾으면 내가 벌칙 어느 쪽에 있는지 야 어느 쪽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나는 벽속에 숨어있는데 벽속에 있어? 어 숨어있지 10 9 8 7 6 5 도티 잠깐만 잠깐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알았어 알았어 5 아니 아니 4 조금 더 줘야지 어 이름표 없어졌다 어허 거짓말 어 알았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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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10초 야 이상한데 알았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뒤지는데 왜 없지 7 9 나 이름표 봤는데 너 8 어디 있는거야 7 야 같이가자 9 5 도티야 3 도티야 같이가자 2 야 야 어디야란냐 아니 바보야 이거 막고가야지 여기를 아니 어디 아하하 그랬어 아니 여기 길이 쭉 뚫려있잖아 이렇게 아 진짜 바보야 야 어떻게 1초 남기고 찼냐 아 진짜 웃기네 꿀잼 여기 주변에 다이어 짱많음 어 야 나도 해보면 안돼 그럴래? 재밌다 재밌다 이거 되게 심장조깃해 이름표 뭐야 그래? 어 알았어 그러면 저 구석에 가서 있어 내가 내가 여기서 그거 할게 뭐 우리 어릴적 추억의 놀이하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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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었니 아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었니 좀 기다려라 야 아 나 원래 이렇게 하는거야 알았어 알았어 어디까지 간거야 야 너 멀리가면 안돼 알았어 멀리 안갔어 지금 완전 가까워 알았어 알았어 엇 짜잔짠 10초 세 10 9 8 7 6 야 그렇게 세면 어떻게 해 사기꾼이 아니야 기분 탓이야 4 3 2 야 땡 됐지 됐지 됐어? 응응 그래 그래 간다 어 오케이 이거 분명히 어딘가 있을거야 이거 이거 갈맞은데 뻔하지 뭐 이쪽에 있겠지 뭐 어 어 어 내 이름표가 보이나보군 어우 무서워서 내 이름표가 보이나봐 어 어 이거 근데 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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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끼냐 활랄랄랄라 안 끼는데 나는 활랄랄랄 오야 어딨지 어 이름표 안보인다 어 에이 어 이게 이게 껴 껴 껴 안 껴 엇 오 야 야야야야야 어딨지? 못 찾을 것 같다 자 나도 이제 20초 샌다 나 안보여? 어 18 17 16 15 내가 방향을 알려줄까? 방향이 아마도 15 14 12 12 11 10 8 7 6 5 4 3 2 1 땡 자피 알려줄게 마이너스 240에 356 마이너스 240? 아 이쪽이네 와봐 내가 가만히 있어볼테니까 한번 찾아봐 내가 이 얘기했으니까 오빠 벌칙 이따가 올림프스가서 벌칙 어헴 마이너스 240 여긴데? 마이너스 240에 356 356 아 이쪽이네 완전 반대로갔어 완전 반대로갔어? 헤헤헤 10 9 나 보이니? 어디? 오빠 어딨어? 안보여? 이름표 안보여? 어 어 무서워 무서워 어딨어? 여기 어디야?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나 짜웃기네 아 재밌다 이거 어 짜잔 자 그러면은 연구소로 돌아가죠 네 뿅 저기요 이거 뭐야 연구소 왜이래 여기? 야 야 이거 어떻게 아우 야 어우 야 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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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 연구소가 아주 이거 물바다에 돌바다에 장난아니구먼 얏 됐스 자 여기 왜이래 난리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대충 무기만 보고 네 네 올림프스 놀러가죠 오케 일단 겜모드 풀어보세요 제가 이제 실험을 좀 해야되니까 하하하하 저기요? 네 동심의 상징 피터팬인데 네 빨리 빨리 실험을 한다뇨 이야 자아 처음 글을 하네 처음 블러드소드 어 자 이렇게 우클릭하면 네 제가 재생이 걸리고요 오 짜아 오 다섯칸 근데 10이나 달지 어 우클릭해 이거 재생 오케 얼음이다 여기 뒤에 날아갔다 어 어 진짜네 재생걸리네 재생걸리죠 재생걸렸구요 계속 걸린다 우클릭할때마다 어 맞아 되게 좋아 그래서 맞아 볼래 아니아니 그리고 다음은 데스소드 위더 위더 걸립니다 위더 어 죽겠다 빨리 피쳐요 재생 이거는 우클릭 이렇게 하면 힘투 아 저기 저기요 아 미안해 말을 하고 치세요 여기 주변에 먹어 저기 저기 소드도 있어 어 오케이 자 여기 여기 그리고 다음은 파이어소드 내가 여기 준비해 놓을게 여기 오빠 여기 들어갈 준비 아 나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아 뭐야 어 자 내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 나 피터팬인데 아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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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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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여봐 어디 죽여봐 어? 죽여봐? 계속 누를게 아 죽네 죽긴 죽지 그러네 자 그리고 다음은 파이어소드는 우클릭하면 화염재환 걸리고요 어 나이트소드 나이트소드 우클릭하면 야간투시 오 그리고 빠 나는 실명 걸려 실명 걸려? 와 이게 그니까 내가 우클릭하면 좋은 버프 어 자 자네를 치면은 나쁜 버프가 걸려요 어 잠때리가 안보여요 안보여? 어 잠때리 어딨지 그리고 이 1레스 소드라는게 있어 어 이거는 이제 버프를 다 없애줘 어 실명 없애줄거야 이거 써봐 뒤에 날라갔네 미안 어 여기 구석에 넣었어 여기 어 실명 아직도 남아있어 어 재생으로 채워봐 실명 다시 해줄게 와호 재생으로 채워 자 실명 걸렸죠 잠레스 어 없어졌지 버프 다 없어진거 보이시죠 데미지 인디케이터 밑에 그래서 이런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클릭해도 버프가 다 없어져 이렇게 버프가 다 없어졌죠 자기가 디버프도 해제할 수 있구나 응 무브먼트 소드 구석거리지 어 구석걸려 구석구석 저는 이제 우클릭하면 신속하고 점프강화 진짜 좋지 와 이게 되게 버프랑 디버프가 잘 조화되서 만들어져있네요 그러니까 완전 잘 만들어놨어 어 그리고 올림프스 소드는 아까 부츠랑 똑같이 다 합쳐놨어요 우클릭 우클릭하면 다 걸려 잠깐만요 저 피좀채우구요 네 이거는 한방에 악 죽을텐데 데미지 몇이야? 이거 20일 30 30 어 내가 한방에 죽는다고 했잖아 피 채우는게 소용이 없다니까 여튼 이런식으로 됩니다 대박이죠? 짠 그러면 이제 갑시다 가죠 가죠 올림프스로 신들의 그곳 신들이 사는 올림프스로 오빠는 그리고 올림프스로 멋있죠 오 짠 우리 그러면은 깻물을 풀고 튜닉을 입고 가자 어때 그래 튜닉자 이게 자 슉 자 어 어 뭐야 뭐야 죄송해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깜짝이야 그거 들고 갈거야 오빠 어 알았어 가자 나는 왜 튜닉 안줘요 좋잖아 그 모자도 여기 뿌렸어 짠 자 그러면은 이리와봐 아까 이거 있지 코어 올림프스 코어 이거요 여기 오빠도 하나 여기 가죠 게임 모드 풀고 갑니다 어떻게 가 밑에 땅을 보고 어 우클릭 먼저 가봐 시프트 우클릭 어 시프트 우클릭 엇 엇 엇 안가져요 밑에 땅을 보고 시프트 우클릭 엇 안돼 안가져요 우클릭하는데 안된다고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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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보 아니야 너는 너는 잠깐만 나 그거 써가지고 없어졌어 아 그래 꺼내야 돼 가볼게 어 막 누르니까 되네 야 배도와지는데 뭘 안와진다고 아 날라지거든 그래서 여기가 올림프스입니다 우와 이거 뭐야 여기서 이제 희귀한 광물들 구할 수 있는거구요 어 어 저쪽에 보시면 신전이 있어요 가자 아 여기서 재료 구해가지고 아이템 만드나 가자 신전으로 가자 여기 완전 멋있어 와우 여기는 무슨 신이 살죠? 여기 제우스 제우스? 예 제우스 짠 와우 자 여기 이 블럭을 밟으면은 슬립그라운드 나의 말을 들어라 막 이런식으로 떠요 나는 제우스다 다음 업데이트해서 여기에 뭐 퀘스트같은게 생길 예정이래요 아 그래서 뭐 기대해달라 뭐 그런건가봐요 그래서 좋은 모든것 같고 여튼 도티님 여기 쓰시고 네 나중에 퀘스트 생기면 저랑 같이 깨요 여기 쓰시고 네 올라가서 여기 딱 쓰시고 벌칙하셔야죠 뭐요? 무슨 벌칙 뭐할래요? 난 잘 모르겠네 어 아 뭐 뭐하죠? 뭐할래? 어 내가 시키는 동물성대모사 3개 아니 무슨소리에요 무슨소리에요 안할거야? 아니요 해요 그래 그럼 일단 첫번째 종달새 종달새 종달새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아 종달새 들어본적이 없어요 아 빨리 안해? 종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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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봐 진짜 그러면 다음은 네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마지막 네 음 뭐 잘하는거 있어요? 저요? 어 잠뜰이요 그래도 잠뜰 잠뜰 해봐 잠뜰 해도 돼요? 네 해봐 화 안내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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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할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뜰입니다 오늘은요 네! 여러분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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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륵 어 어 어 음 음 여러분 자 오늘 해본 모드는요 올림포스 기어라는 모드였고요 도티님하고 진행을 했는데 제가 술래잡기에서 이겨가지고 도티님이 벌칙을 하셨어요 알아서 잘 와 우와 여기 멋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도티님하고 재밌는 모드 쇼케이스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